벌써 일찍 포카가 뭐 아, 바꿔 보여줬잖아 어우 여러분, 친정폭격기 나미충이 왔습니다 어? 아나다 아나다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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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건강해졌네 어머 건강해졌다 좋아 죽겠어 언니 이거 언니 거래요 누구 누구? 팬들이 앞에서 언니 전해줘야 돼 안녕 나야 저기 설명도 있대 이 소리야 안 아지? 아플 거 같은데? 왜 지금 안 아플 거 같은데?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? 지금 선생님 오빠 하고 있어? 안녕하세요 배달, 나 배달 뭐해? 아 그리고 아하하 왜? 신났어 오빠 이거 시은이 전달해줄 수 있어? 뭐야? 팬이 시은 아나운서 주라고 시은이? 응 셔틀 귀여워 꼬부기랑 짱구랑 합쳐있어 어 귀엽다 완전 퀄리티 너무 웃기죠? 배달 보래 전화 달라고 어 아나야 좋아 병원 갔다 와가지고 아니 다시 집에 갈라다가 그래서 캐리어 없이 들어와가지고 혼났어 어 제조같은 말씀 드렸어 꼬부기는 뭐야? 나 왜? 아나야 일로와 아나야 그리로 갈라 막 꼬부기 다 입었다고 팬들이 이 이마봐 아 이마? 이마 닮았지 오빠 화장했어 아까 녹화가 있어서 속눈썹에 마스카라 발랐네? 어 진짜? 어 뭐야 눈이 예전에 어 나 몰랐어 마스카라 안했는데? 어 몰라 뭔가 길게 이렇게 뻗었는데 나 속눈썹이 원래 귀여워 네? 응 그게 3년만에 왔어 마스카라 아니야 신나 어 응 잘 봐 안녕 안녕하세요 아나야 아나예요 아나 신났어 원래 올 계획이 없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왜 뭔데 편지? 내꺼야 왜? 사랑한다는 편지야? 자 여러분 생방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끌게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우리 아나도 있어 아 15분 남았다고 끄지 말래 아 그래요? 끌게요 아 나 처음에는 팔딱거리다가 나중에 얌전히 무릎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 아 얘 가만히 앉아있는데 방송 시작되면? 어 어 지금 기분이 좋아서 완전 신났어 왜 이렇게 완전 신났어 얘 목마른 거 아니지? 계속 웃는다 웃는 소리네 아 나 울어 아 나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들려 아 나 울어 아 아 언니 치지 마 나 치지 마 개소리 하하하하하 아우 예쁘다 야 많이 건강해지지 않았어? 어 얼굴이 좋아졌어 그치? 아나야 아나야 흰자가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신났네 그동안 뭔가 고생했었나봐 아나가? 아 이사하고 강아지가 건강해졌어. 뿌띠 준식. 뿌띠 피디 형. 아무에게도 안기지 않고 계속 참견만 하고 돌아다니래. 한 명씩 참견만 하고. 이리 와. 보고 계셔? 맨 눈도 보이나? 오빠 지금 강아지처럼. 대화가 되네. 대화가 되네 강아지랑. 아나 이리 와. 이리 와. 아나 이리 와. 자, 안 돌나. 이사해. 아무아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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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.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? 형! 삼색 아나 귀엽죠 여러분? 이 되게 관종이여가지고 먹을 거다? 어? 끄겠다! 끄겠다! 아나 끄겠다! 너무 조그맣지 아나야 음악 들을래? 음악 들을래? 앉았다 앉았다 한잔해 우와! 어머! 오빠! 한잔해 너무 예쁘다 여기다가 물 많이 주는구나? 아니야 얼굴을 빌려고 그래 소성재 그려져 있네 안녕하세요 아나 귀엽죠? 진짜 신났어요 염색하셔가지고 너무 귀엽다 카메라 앞에 앉았어 카메라 앞에 앉았어 아나야 기다려 코 물어 누구야 아나 앉아 아나 앉아 아나 엎드렸어 말 잘 들어 아나 이제 진짜 착해졌어 많이 나 아파가지고 약간 예민해가지고 나는 건강해져 귀여워 아나 손 손 옳지 옳지 안태 잘하네 맞아 만지진 말이야 뭐한테도 손 손 옳지 뭐 줄거야 아잉 아나야 왜 낑낑 말이야? 간지러워서 그런거야? 좋아서 그런거야? 안치지 말라고 아 여기가 미끄러워서 무섭죠 아나 아나 물어요 이거 봐라 왜 니가 볼라그래 볼래? 2000년 5월 15일 사진 오빠야? 이거 목마렸나고 나 혼자다 다니는가? 아니야 아니야 물 마시고 왔는데 마시는데 그냥 관심 보인다 관심이 그냥 보인다 오빠 어딨어? 그 오빠라고? 오빠 어딨어? 얘가 쏠티야 얘가 꼴리고 얘는 얘는 나중에 오네라 자식 같진 않았고 오빠 우와 진짜 어렸을때는 형이랑 똑같이 생겼었구나 얘 성과 있어 보이지 응 지금 화났네 지금 뭔가 좀 불편해 와아 왜 내가 너한테 안겨있어 소울티 짱 귀여워요 너한테 왜 안겨있어야 되지? 이런 표정 너 트름하면 어떻게 하나? 어 트름했어 방금 내가 넌 너 따위에게 왜 안겨야되니? 이런 느낌으로 진짜 화났어 사진촬영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족사진 불안해 안아 안아야 여기 미끄럽지 미끄럽고 불안해 마우스패드라도 줄까? 네 그래 마우스패드? 마우스패드 좋아해? 마우스패드에 반응했어? 아냐 치즈야 치즈 아이고 아이고 스트레스받아 아이고 아이고 스트레스 퍼포먼다 그래도 기분 좋지 않아? 누구 녹방 했어? 오마이버라고 박 의원님 박 의원님 아 박 의원님 나한테 영역 출시하는 분들이 많네요 박 의원님 박 의원님 사무실 진짜 좋아해요 좋다고 할 수 있나? 밑에 다 공사중이라서 올라가는 길이 무섭긴 약간 패 오기는 한데 무섭다고 안올라오고 아 너무 무서운거에요 1층까지 데리러 갔더니 여기를 붙잡고 팔짱을 끼는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를 잡고 야 니가 앞장서 니가 앞장서 이런 느낌으로 쫄보충 무서워서 진짜 겁이 많더라구요 진짜 깜깜했거든요 내려가면서 제가 헉! 하고 한 번 소리 지르니까 일찍까지 올라갔다가 후딱 도망갔어요 나가면 나가 있었어요 총알바지를 만들었어요 저를 이제 끝이야 누가 했지?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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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